누구나 일상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마주합니다. 제주 도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추가 배송 이주민과 선주민 사이의 소통과 문화 감당하기 어려운 쓰레기 배출량 도심 속 교통 혼잡과 부족한 주차 공간 이렇게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? 조금씩 제주를 바꾸기 위한 시도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. 주민들 스스로 새로운 회법을 찾기 위한 작은 움직임이 일어나죠. 나로부터 시작된 문제는 곧 우리 문제가 되고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합니다. 일상의 작은 실천이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기도 하니까요. 제주시 소통협력센터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 살기 좋은 제주를 연구하고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갑니다.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제주시 소통협력센터